안녕하세요. 구청장 김선갑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이 다가왔지만 별로 기분들이 잘 안 나시죠? 아마 코로나로 너무들 많이 지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한 연말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최고의 예방책인 것 잘 아시죠? 힘들었던 올 한해 비대면으로 사랑, 위로, 격려 메시지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새해 소원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광진군은 실용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여 부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